해야지 헤이 어! 왜? 왜 안 돼? 다시 뭐, 뭐, 뭐야 이거? 카, 카드 칸도 있어 오늘 결제했단 말이야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, 이걸 아까 됐어, 됐어, 됐어 됐다, 안 됐다, 그래 제빡치게 야아 지렸다 야 일단 껴 일단 하나 껴 일단 야 다 4짜리 하나만 뛰면 돼 숨기려 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뒤졌어 이건 제작서 뭐야 이거 플러스 4 제작서는 이거 뭐야 이거 악세사리 제작인가 이거 다시 데스 변신하고 와 이거 돈이 개빠라먹네 벌써 20 야 30만원 썼다 30만원 개우순네 이거 제작서 2개면 5강 확정이야 하나 더 사 아니면 야 일단 이거 치 강화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4개 그럼 이거 일단 이거 강화쇼 하고 어 일단 4강 하나 뛰어보자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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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일단 이거 세이브 자다 고 지렸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4강 뛰고 야아아 지렸다 안 ochiТ 자 4 제작서를 살 필요 없어 그러면 5만원 오케이 오케이 봤냐 이거 지금? 금손? 미다스 금손? 아이 미친 새끼야 그냥 물 4강을 가 아이 5강을 가 일단 일단 3짜리 일단 다 질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러쉬는 오! 야! 오케이 야 4 4 또 떴어 4 떴어? 와 확률보소 이거? 3도 잘 안 뜨는데 이거? 야 4 2개 떴다 지금? 어? 예 이게 오케이 예 운 다 썼나? 재물 바치자 재물 야 재물 바치자 오케이 4 하나 있어 지금 야 5강 하나 띄자 대박 크리 뛰어주자 5 안 써? 야 그럼 어떡해 이거 다 2개 있는데 지금 4짜리를 2개 끼라고? 같은 귀걸이 안 껴져 깨말못새끼야 허허허허 4짜리 2개 안 껴진다고 같은 색깔은 그니까 글쌰 질러야지 그러면 뭘 이게 그 미련 갖고 있어 어차피 게임 뭐 내일 접을지도 모르는데 가자 자 갑니다 자 5강 뜨면은 눈물의 똥뽀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야 이거 뭐야 이펙트 됐다 괜찮아 네 괜찮아 예 일은 버리자 일단 그래 4강 하나 떴으니까 네 여러분 현질은 몸에 해롭습니다 네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지르시면 저는 데저트 같은 인생 살게 됩니다 네 영상 보시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